방송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대상은 무려 100만원의 상금에 입학시 1년 전에 전학생과 데이디 브로스 크리에이터 활동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? 아니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?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솔직히 돈 때문에 그래요? 네? 지금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기회야 그럼 제 아이디어부터 얘기하죠 대통령 대통령이요? 예 국민에게 둥근한 인기를 주기 위해 대통령 국민 속에 섞여서 살아보는 게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? 들어줄 거 아니에요? 말이 왜 안 돼요?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내가 대상 맞죠 네 Teilumin那 글 Woman úsica 감사합니다.